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5일부터 20일까지 쿼크체인 코인 원화마켓 상장 이벤트를 펼칩니다. 해당 이벤트는 탑5 QKC 트레이더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. 업비트 원화마켓 쿼크체인 코인을 거래한 회원들 중 거래 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5명에게 총 890만 개의 쿼크체인 코인을 지급합니다. 상위 5명에게 돌아가는 쿼크체인 코인은 1등 267만 개, 2등 222만 5천 개, 3등 178만 개, 4등 133만 5천 개, 5등 89만 개입니다. 쿼크체인 코인 탑 트레이더 순위는 원화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지금 예정일은 28일입니다. 한편 초고속 블록체인 플랫폼 쿼크체인의 암호화폐인 쿼크체인 코인은 지난해 11월 코인마켓캡의 시가총액 기준 100대 코인에 진입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차기 이더리움을 지향하는 플랫폼 중 공개 데모를 통한 검증 결과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안성과 탈중앙화, 확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